나는 유려하면서도 비범하게 심장을 베는 법을 알고 있어 검의 향연을 이룰 시간이 돌아왔어 웃음이 많은 자들을 조심하시어 그 허풍같은 웃음 속엔 칼이 숨어 있어 달빛은 마음에 들지 않소 비추면 안 될 것을 구태여 환히 돋보이게 만들기만 하니 이 흉터들 말이여 이제 암으로써 그보다는 이 흉터를 만들어낸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오 제 아무리 잘 벼려진 검이라도 안이 든다면 무용에 불과하지 내 옛날을 묻는 것이오 그러한 것들은 옛적에 모두 베어버렸소 비밀을 하나 말해주자면 난 눈과 귀를 막고도 적을 뵐 수 있어 흥 농이오 단태 그대는 참으로 순진하군 지금까지 시기는 내게 그저 무용한 것에 불과했는데 말이오 단태 그대의 시기는 참으로 매혹적일 만큼 이상스러워 그대 대화가 끝났다고 바로 돌아서더니 폭 냉정하군 검이 부러질 때까지 함께 하겠소 피가 범람할 시간이오 그대 이 검이 필요하오 검은 아직 벼려있소 죄를 새겨주겠소 혈이 낭자하오 흉터의 결과요 흉터는 남지 않을 것이오 흉터는 경험이오 묘혈을 판 것 같소 저들이 수능을 아는 자들이기에 다행이오 갈갈이 베어버렸소 기보다 정신이 맑을 데가 없군 내 검은 만족할 만큼 베어냈소 그러니 미련은 없지